청장님 안녕하십니까?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 말입니다. 이진삼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다. 야 이라고 이 자식들아! 청소 좀 해라. 몸이 부서져라 이래.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쳐줄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요. 제가 순수씨를 추천했거든요. 사놔!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? 천 대표가 그래? 그 사람 이제 네 형부야. 절대 안 가. たい 좋은 건ら 이렇게 보셨다. 찬양 주식 itive Bagel ais